자, 까먹었습니다. 그냥 생각나는대로 말해주세요. 김지한 할아버지, 맹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일 많이 할아버지이신데 가신다고 하니까 되게 아쉽습니다. 이태도 많이 배워가주시고 그래서 감사했고 잘 배웠습니다. 그 윤석아 아버지랑 윤석아 아버지랑 윤석아 왔을 때 수업만 보고 못 봐가지고 윤석 작사하면 좋습니다. 윤석아 아버지는 아예... 윤석아 아버지가 기자 한 번 봐 clicks 윤석아iego 윤석아아 윤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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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öd 윤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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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할라그랬다. 감아봐. 일단. 즐겁고 행복하게 저희 그리고 아버지들하고 손자들 안 잃어버리시고 저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 잃어버려? 물건이요? 허브라켓 한번 보여줘 여기서 제 점수는요. 제 점수는요. 저희가 보기 트레이드로 발봤다. 복붙자. 좋았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아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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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